렛츠피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미술관 컨셉의 배경이고요 저희가 첫날 파주에서 찍었던 공간들을 디테일하게 그림 형태로 바꿔놓은 곳이에요 처음에는 이 공간밖에 없다가 그림들로 채워나가는 조각들을 맞춰가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공간입니다 렛츠피스의 뮤직비디오 촬영 렛츠피스의 뮤직비디오 촬영 우리 안무는 왜 쉬운게 하라는 것 같지? 우리 안무는 왜 어떻게 더 어려워지는지? 말로 표현하면 강약을 주는 건데 강약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말 정확히 해주면 You kno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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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풀고adores 좀 세게하고 한번 풀고 딱딱딱 한 번. 힘 풀고 빡. 힘 풀고. 척척척하면서. 이게 진짜야. 완전 True예요. 이렇게. 롸 consist. 이럴러와. 존재의 의미. 이유. 끝과 시작. The most important piece. 깨암아 너. 어깨 손 들고 있을게. 한쪽 올릴까요? 네 자 가볼게요 카메라 같이 아 뭐야 한이 지금입니다 초음을 까먹었어 초음을 까먹었어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뭘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초기한 것 같아 초기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의상 보면 되게 많이 세졌어요 너네 숨쉬기보다는 색감도 좀 있고 이따가 회색도 뭔가 이제 좀 갇혀있는 의상도 하나 있는데 저는 갇히진 않아요 제 거는 노출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출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이번 뮤직비디오 콘셉트는 되게 색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너 날 숨쉬게 해 뮤직비디오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너무 프레쉬한 느낌이야 뭔가 좀 예전에 플라이 때부터 그 3부작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크리에이티브하고 여러분 본 적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게 이번에는 좀 부드러움인 것 같아요 원래는 막 팍팍팍팍 이건데 이거는 좀 아우라랑 비슷한 느낌의 춤선들이라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라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선이 좀 기본이 되는 안무라 힘을 빼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seben Heart 이 노래는 한 번이 있어 Cannot me see with beat you'll know what 표rees Italian 이 이유 저의 시작 You'll see for repeat let's go 나의 미연이 돼 그럼 팍팍팍 구독자 사랑하는 창 tru 승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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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줘~~ 아~~ 아 이렇게 보라! 진짜 이게 있어요. 이번에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운동하는 게 뭡니까?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 진짜 솔직할게요. 뭔가 열심히 하면 티 내고 싶은 거 알잖아요? 이게 원래 민소매였는데 다른 멤버 의상이 완전 갇힌 그런 느낌이어서 혼자 안 오고 여름 느낌으로 가면 또 그림적으로 안 맞으니까 맞추면서 보여줄 거야, 보여주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와서 이게 라스트 피스 네 뭐 피스 퍼슬 같은 그런 건데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이 안무 과정이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두 번인지 여섯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열 번 넘게 섞고 섞고 또 섞고 이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안무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약간 아우라 같은 그 안무잖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아우라 의상 포인트 All of White 그리고 이거 이 부분 여기 이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날아가요. 그리고 노출? 죄송해요. 제 추운 포인트 약간 뒤에서 이렇게 따 따 따 따 제가 뭔가 애들 내려놓고 이거 올리면서 빠져나가는 그거?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만 추니까 잘 춰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춰야 되니까 좀 더 신경 쓰게 됐어요.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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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안무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약간 힘을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막 힘을 주면서 힘을 쳤었는데 연습할 때는 힘을 일부러 안 주고 했어요. 왜냐면은 힘을 한 번 안 주고 힘을 줄 때만 줘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저번에 이렇게 제가 자연을 그려놨죠? 제가 그릴 거는 간단해요. 자연! 그냥 느낌만 느낌만 그릴게요. 아마 납두는 곳은 있지. 여기쯤 자연이 있잖아요.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생명입니다. 꼭 인간이 아니어도 생물 이렇게 같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고양이도 있고 새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냥 생물 그리고 이건 가족이에요. 쫄라메은 가족이에요. 이 그림의 라스트피스는 생물입니다. 자연의 라스트피스는 생물 함께 공존하는 거니까요. 저를 숨쉬게 하는 무강의 라스트피스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수. 머리로 가서 재밌는 것도 많이 타고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조각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 조각 그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랑 의자랑 헤드폰 녹음실 안에 이거는 그 엔지니어분들 작곡가님분들 밖에서 모니터할 그게 스튜디오 보고 근데 또 들어가면 녹음, 진짜 녹음할 때는 이 방이 있어요. 이게 저의 라스트피스 이게 이렇게 붙이면 완성 될 거 같아요. 제가 라스트피스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때는 푸른 초원이 연상되는 그런 공간을 그렸던 거 같아요. 큰 나무 한 그루도 있고 이렇게 초원에 해가 있어요. 아름다운 공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림이 여기에 놓여지고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순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You complete me. 이게 이제 훔쳐지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작가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간 나름 느낌 있어. 저스트 혼자만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렸는데 포커스가 안 맞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근데 제가 되게 허접하게 그렸어. 좀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못생겼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그림을 못생기게 그린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합쳐지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고 이제 무대 밑에서 우리를 응원해주면서 같이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아가새들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려봤어요. 미술 좀 배워야겠나 봐요. 그림 좀 네 여러분 일단 헤어스장이잖아요. 헤어스장 가면 마지막 라스트 피스가 뭐겠어요? 근데 좋아지는 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 대신 이렇게 볶겠습니다. 빠랑! 아직 이렇게 안 됐지만 이게 나중에 저한테 완벽한 라스트 피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조각 라스트 피스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둔 게 있어서 사실 이게 다인데 제가 처음부터 생각해둔 라스트 피스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다 갖다 대면 딱 맞네요. 새들의 불이에요. 이거를 약간 공연장도 표현하면서 새들의 본체, 몸. 몸을 생각해서 약간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렇게 하면 잘 맞는 것 같아요. 공연하고 있는 우리 GOT7과 그걸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팬들 함께 합체하면 이게 새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 숨쉬게 하는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나름 새 같아요. 이제 이 공연장도 같이 안녕하세요. 아 약간 안 익숙해서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되나? 네, 들어가시면 되요. 저 대신. 루시의 성격 루시의 성격 착붙입니다. 고맙습니다. 2개 째지, 아 그럼 괜찮네. 아, 2개는 괜찮고. 오징이랑 케찹도 마시지 않아? 트라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너 괜찮겠어, 이제 2개 째야. 이제 라스트 원. 세 개 먹으면 죽. 치즈 부어 4개 이상 먹으면 안 된대요. 치즈가 돼버리는데요. 치즈. 딱 4개 들었어. 2개 째. 네, 잘 되십시오. 괜찮으세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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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